수성구청은 지난 5일 초록우산 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모범학생들의 후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두 기관이 운영기로 한 꿈꾸는 아이리더, 꿈꾸는 수성리더 사업은 소액기부를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범학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모범학생 40명이 각 30만원의 특기 개발비 지원과 사회 전문가의 멘토링, 국내외 연수기회 등을 제공받게 됐습니다. 한편 이번 사업의 후원금은 천원부터 기부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으며 3만원 이상 정기 후원을 약속하는 사업체나 단체에는 나눔현판이 주어집니다.